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들어가고 있을 때는 마이클 잭슨 노래가 저녁에 휴가 위에 유치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야수조인 본능. 그래서 여자가 나는 사랑을 지킬게, 너와는 답이라는 걸 안아라 하면서 강연하게 얘기하는 게 나타나고서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여기저기 방문형에 달려가지, 나는 그는 왜 충실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자가 또 그 얘기 들어서 나는 지킬 거야. 바로 여기서 기다릴 거야. 대화로 다 대화하게.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라이클러만, 여자 버전만 듣기로 하고 이런 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들어와서 그런 만족이 많네.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하겠고 어디에 흐름이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답은 항상 너였어. 그 누구도. 그래서, 아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저씨,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